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춘천후평산업단지 안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분양받은 업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송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춘천의 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민간업체가 사전 분양했습니다. 최 씨도 2년 전 세무사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입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무사업은 입주가 안 되는 업종이라는 겁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분양받았으니까 거의 2년 만에 입주 불가 통보를 받은 겁니다. 입주 신청을 하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어느 분도 저한테 전화를 해주신 분이 없어요. 책임자가 이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도 얘기를 안 해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년 전 분양 당시 지식산업센터 시행사가 만든 입주 가능 업종 문서입니다. 세무사업이 입주 가능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분양상담소 판매원에게 상담 자료로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목록이 수정됐고, 세무사업이 제외됐습니다. 시행사 측은 춘천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엔 세무사업이 입주할 수 있었지만, 착오가 있어 업종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으로 입주 업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최 씨는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대출까지 받게 되면서 수억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개가 넘는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세무사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는 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